안녕하세요, 벤. 기분이 안 좋아 보여요. 무슨 일이죠? 오, 스포츠에 재능이 없는 것 같다고요? 탐, 벤을 도울 수 있을까요? 전 опубли building, 집으로 도움이 희피하기 저가 넷을 도울 수 있을까요? 탐 그러면 이 다운로드에 재능이 없나요? 스포츠는 재능이 없는 것 같다고 하고요. 스포츠는 재능이 없고, 동작이다 돼지마가 되겠죠. 스포츠는 재능이 없다고요? 스포츠는 재능이 없다고요? 스포츠는 재능이 없다고요? 이게 뭐죠? 오, 벤을 빨리 달리게 해줄 새로운 모터예요 굉장하네요 자, 기분이 어때요, 벤? 이길 준비 된 것 같네요 오, 벤이 정말 빠르네요 어마어마하죠? 상대 팀이 따라오지도 못하고 있어요 화이팅, 벤! 할 수 있어요! 우와, 제리보다 더 빠르네요 정말 잘했어요, 탐! 벤이 아주 용감해졌네요 벤의 팀이 이기고 있어요 오, 저런 다들 많이 지친 것 같네요 제리도 지쳤다고요? 벤의 모터가 너무 강한 것 같지 않아요? 오, 봐요 벤의 모터에서 뭐가 나오고 있어요 오, 조심해요 오, 벤! 괜찮아요? 벤의 모터가 더 이상 축구 못하게 됐네요 걱정하지 말아요, 벤 탐이 도울 수 있을 거예요 자, 탐 무슨 생각이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게임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됐네요. 왜 그래요, 벤? 모터 때문에 축구를 못한다고요? 다음, 고칠 수 있을까요? 벤, 괜찮아요? 이제 벤의 평범 속도로 해야겠네요. 오, 동점 상황이에요. 오, 잘했어요, 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예스! 알겠죠, 벤? 가장 빠르지 않아도 팀을 도와서 이길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다음에 봐요. 안녕하세요, 탐. 와, 멋진 호박이에요. 할로윈에 사용하면 좋겠어요. 무슨 일이죠, 아기차? 벤과 친구들이 할로윈 장식을 하는 데 도움이 필요해요. 돌 수 있겠어요, 탐? 아! 아! 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망치를 사용해볼까요? 와, 아주 잘됐어요. 이제 장식하죠. 수고했어요, 친구들. 이게 무슨 소리죠? 도망가요! 도망가요! 대인? 대인이었어요? 귀신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대인이 장난을 친 것이었어요. 깜빡 속았잖아요, 대인. 그런데 어떡하죠? 모든 장식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괜찮아요, 대인. 탐이 고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탐? 해, 해, 해. 해, 해. 우와, 슈퍼 글루건이에요. 이제 장식이 절대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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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했어요, 여러분. 이 장식들은 이제 절대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하하. 하하. 하하하. 다시 탐이 도와줘야겠네요. 하하하. 하하하. 하하. 하하. 오늘은 정말 춥군요. 놀기에 너무 추워요. 날씨를 따뜻하게 만들어 줄 수 있어요, 탐. 하하 헤헤헤 웃고 있는 해풍선이네요 멋져요 이제 따뜻한 여름날 같아요 좋아요 친구들 어서 놀아요 미안해요 프랭크 해가 너무 뜨거워지고 있어요 물에 타오르는 것 같아요 좋은 생각이에요 프랭 호스를 이용해 모두를 시원하게 해주는 거예요 하지만 모든 걸 말라붙게 하고 있어요 해를 다시 치워줘요 다음 이런 해가 도망가고 있어요 이 여름 해 정말 재밌지 않네요 포기하지 말아요 어? 어딘가와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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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她 물 호스를 이용해서 해를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좋은 생각이에요, 다음 훨씬 더 낫군요 아, 이게 뭐죠? 진짜 슈퍼 히어로예요 해냈어요 겨울 해도 정말 멋져요 또 미안해요, 프랭크 친구들 안녕 즐거운 추수 감사절이다 추수 감사절 복장을 원니? ». так 훈 jeg버럽게 멋지다. 춤을 춰볼래? 벤은 켜보이다. 저 황소 외상은 정말 멋있는데? 벤 황소가 온다. 벤, 건방지지 마. 야, 파이를 다 먹지 마. 벤, 음식을 나눠 먹어. 벤, 음식을 나눠 먹어. 벤, quem? 베리, 조심해. 벤, 정신 차려. 얘들아, 도망가서 숨어. 아! 어? 어?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네!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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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여기야! 사이즈 정모로 잘했어 건초 요새를 건설해 볼까? 말리, 벤을 요새로 데려가 정말 잘했어 얘들아 벤, 너는 너 자식과 친구들을 다치게 하고 있어 벤 불쌍하다 얘들아, 벤은 자기 행운 때문에 미안한데 친구는 음식보다 더 중요해 여러분, 행복한 추수 감사절 보내세요 정말 멋진 할로윈 파티예요, 캐리 분명히 친구들은 오고 있겠죠 저런, 지진이에요 어서 터널에서 빠져나가야 해요 탐, 귀신을 쫓아버릴 수 있는 발명품이 필요해요 아, 제리에게 복장을 주는 건가요? 멋져요 앰파이어가 된 제리라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 거예요 오, 저런 제리가 벽에 부딪힐 것 같아요 대단한 뱀파이어네요 그렇죠 귀신은 뱀파이어의 적수가 될 수 없어요 오, 노 귀신이 제리를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아하, 이끼 총이군요 오, 데인 할로윈 복장이었군요 제리, 이제 그만해도 돼요 탐, 변신 광선 조심해요 이런, 큰일 났어요 어, 뱀파이어와 귀신이 한 팀이 됐어요 탐, 이제 어떻게 하죠? 좋은 생각이에요 그 총은 뱀파이어는 느리게 할 수는 있지만 귀신에겐 아무 소용 없어요 저런 고무총알이 떨어져 버렸어요 새로운 발명품이 필요해요 빨리요 아하하 안 Impossible 아aha 아하하 아시 사랑의 광선이군요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귀신은 어떡하죠? 탐, 사랑의 광선을 맞고 친구들이 바뀌었어요 와, 사랑의 힘이 친구들을 원래 모습으로 돌려놓았어요 친구들, 아직 케리가 파티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할로윈 파티를 시작할 수 있게 됐네요 사랑의 힘은 대단해요 모험이 가득한 할로윈이었어요 안녕하세요, 탐 와, 축구를 이렇게 잘하는지 몰랐어요 공을 막을 골키퍼가 없지만요 안녕하세요, 벤 어, 기분이 안 좋아 보여요 무슨 일 있어요? 네, 네모노, 네모노, 네모노 어, 그렇군요 탐이 도와줄 수 있을 거예요 자, 무슨 일인지 한번 볼까요? 벤과 제리가 경주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벤이 또 진 거예요 벤은 제리와 경주를 할 때마다 제리가 이겨서 아, 기분이 몹시 상한 것 같아요 탐, 벤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벤이 경주를 이길 수 있을까요? 맞다 좋은 생각이에요, 탐 벤, 탐이 도와줄 수 있대요 음 그럼 특별한 발명품을 만들어보죠 그럼 특별한 발명품을 만들어보죠 오, 경주용 스피드 타이어군요 정말 멋져요 와, 그리고 정말 잘 어울리는데요 밖으로 나가서 한번 확인해보죠 오케이, 벤 꼭 기억할 게 있어요 새로운 타이어 끼고 달리기 전에 아주 조심해야 해요 경주용 스피드 타이어는 처음 해보는 거니까요 알겠죠? 오, 봐요, 벤 저기 제리가 보이는데요 어디 한번 본때를 보여주죠 우와, 어때요, 제리 벤이 이렇게 빠른 줄 몰랐죠? 우와, 정말 굉장해요, 벤 계속 달려가요 제리가 따라오지 못하고 있어요 잠깐 어? 이 이상한 소리가 뭐죠, 벤? 어... 어? 어, 조심해요, 벤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벤, 속도를 줄여요 너무 빨리 달리는 거 아니에요 네, 멈출 수가 없다고요 탐, 벤을 도와줘야 해요 멈추지 못하고 있어요 스피드 타이어가 말썽인가봐요 탐, 벤을 멈춰야 해요 어서요 어, 조심해요 오, 벤이 또 올 거예요 탐, 비켜야 해요 오, 비켜요, 탐 오, 벤의 스피드 타이어 정말 빠르네요 오케이, 탐 그럼 우리 문제를 해결해 볼까요? 아 괜찮아요 아, 알죠? 와, 글루건이네요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그럼 어서 사용해보죠 자, 준비하고 벤이 오고 있어요 하나, 둘, 셋 예스! 벤을 멈췄어요 정말 잘했어요, 탐 걱정하지 말아요, 벤 탐이 원래 타이어로 다시 바꿔줄 거예요 역시 원래 타이어가 가장 좋죠 벤 실망하지 말아요, 벤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지금 타이어가 더 좋잖아요 오, 제리가 도움이 필요해요 통나무가 너무 무거워 보이네요 정말 고마워요 봤죠, 제리? 벤은 제리보다 빠르진 않지만 훨씬 힘이 싸다고요 제리, 새로운 교훈을 얻었죠 이기는 것보다 친구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 친구들 다음에 봐요 안녕하세요, 탐 오, 봄맞이 대청소인가요? 그거 정말 특별한 청소 방법이네요 예이! 안녕하세요, 게리 기분이 안 좋아 보여요 네? 네, 일하던 중에 아주 끔찍한 걸 봤다고요 오, 이런 바람 때문에 문화의 쓰레기가 많이 떨어졌군요 그리고 도로에도요 음... 어쩌죠, 탐? 게리를 도와줄 수 있을까요? 마바사 좋았어요 오늘은 어떤 발명품을 만들지 정말 기대되네요 오, 봄맞이 대청소입니다 못ative GM, 하나 connection 흔êre 나 이유는 pretended 나 이유는 김 Sword 도와줄 수 있을까 서, Facility 구별 e 어디에 여기 우와, 이거 봐요 슈퍼 청소기예요 정말 멋져요 그럼 밖으로 나가서 청소기를 사용해보죠 자, 슈퍼 청소기를 사용해보죠 우와, 굉장해요 오늘 자동차 마을의 쓰레기를 확실하게 청소할 수 있게 됐네요 왔다 우와, 톰 다시 한번 실력이 검증되었는데요 그렇죠, 게리? 어, 게리? 게리, 톰이 할 말이 있는 것 같아요 게리! 오, 게리, 좀 천천히 해요 게리! 아니, 청소기 성능이 정말 좋은 건 확실하네요 어, 게리, 그건 쓰레기가 아니에요 톰, 괜찮아요? 오, 게리, 톰의 말을 듣도록 해요 청소기를 멈춰야 해요, 게리 오, 저기요 어서요, 게리 이제 그만 멈춰도 된다고요 오, 조심해요, 조심 오, 저런 이제 어떻게 하죠? 오, 이거 어떻게 하지요, 탐? 게리의 슈퍼 청소기를 멈출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헤헤, 토털 스토우 오, 다행이에요 이번엔 어떤 물건이 나올지 정말 기대되는데요 是요 오, Crispy 거품공기기에 이 새로운 발명품을 어떻게 사용할 거죠, 탐? 게리처럼 저도 이해가 안 가요 왔다! 그렇군요 거품공을 쏴서 청소기 입구를 막을 거예요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하지만 서둘러야 해요, 탐 청소기가 더 말썽을 부리기 전에 어서 해결하자고요 정말 아까워요 한 번 더 해봐요, 탐 이번엔 정말 조심해요 명중이에요 드디어 멈췄네요, 게리 오, 근데 케리의 사탕 가게가 엉망이 돼버렸네요 케리가 아주 슬퍼해요 게리가 욕심을 부린 대가로 청소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도 교훈을 얻은 것 같죠? 힘내요, 게리 끝이 좋으면 다 좋은 거니까요 우리 친구들 담애봐요 안녕하세요, 탐 아침을 만들고 있나요? 케이크요? 오, 아기 트럭 무슨 문제가 있나요? 숨바꼭질을 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날고 싶게 되었다고요? 탐, 도울 수 있겠어요? 아이고, 아기 트럭 아니야, 아기 트럭 이거 말고요 이게 뭐지? 와우 우와, 방울 기계예요 우와, 정말 신기하네요 그럼 밖으로 나가서 한번 해보죠 오, 조심해요 아기 트럭 괜찮아요 오, 조심, 조심 오, 껌이에요 껌에 붙어버렸네요 아기 트럭이 지붕 위에 있던 껌에 붙어버렸어요 방울이 껌을 견딜 수 있을까요? 네, 공포증이 있어요? 잘 날고 있었잖아요 괜찮아요, 건물 끝으로 굴러가면 방울이 천천히 내려올 거예요 자, 화이팅! 아기 로켓이 옆에서 같이 내려와 줄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요 그렇죠, 할 수 있어요 자, 셋을 세면 점프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어? 왜 그러죠, 아기 트럭? 잠시만 참아요 탐이 더울 거예요 어기 트럭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제 프로펠러가 도와줄 거예요! 자, 이제 내려가 볼까요? 오! 오! 예스! 아기 트럭! 또 해보고 싶어요? 이번에는 친구랑 함께요! 예이! 예이! 자, 그럼 출발! 우리 친구들 다음에 봐요!